이탈리아 베네트주 파도바의 어느 무더웠던 저녁, 사람들이 그를 지붕 위로 데려갔다. 덕분에 그는 마을 전경을 내려다볼 수 있었다. 하늘에는 칼새들이 날아다니고 있었다. 얼마 뒤 날이 어려워졌고 탐조동이 켜졌다. 사람들은 술병을 들고 아래로 내려갔다. 그와 루즈는 발코니에서 아래로 내려간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. 루즈는 침대에 글타 앉아 있었다. 그 무더운 밤에도 그녀는 시원하고 상쾌했다. 루즈는 3개월 내내 야간 근무를 쓰고 있었다. 다들 그녀의 야간 근무를 반겼다. 그가 수술을 받기 전 수술대에서 그를 준비시킨 것이 그녀였다. 의사와 간호사들은 아군이나 적군에 대한 농담을 하고 있었고, 그는 마취되는 와중에도 그 실없는 수다에 끼어들어 괜한 말을 하지 말자고 결심했었다. 목발을 짚고 걸을 수 있게 되자, 그는 잠이 든 루즈를 깨우지 않으려고 혼자서 체온을 재려가곤 했다. 환자들이 몇 대지 않아 모두가 그와 그녀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, 모두가 루즈를 좋아했다. 복도를 따라올 때면 그는 자신의 침대에 있는 루즈를 생각했다. 그가 전선으로 복귀하기 전 두 사람은 대성당으로 갔다. 어둡고 고요한 성당 안에서 사람들이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. 그들도 기도를 드렸다. 사실은 결혼식을 하고 싶었다. 이미 두 사람은 결혼한 사이나 마찬가지였지만, 모두에게 그 사실을 알려 확고하게 만들고 싶었다. 하지만 혼인 공고를 할 시간도 없었고, 둘 다 출생증명서도 갖고 있지 않았다. 루즈는 그에게 수없이 편지를 보냈지만, 그는 한 통도 받아보지 못했다. 그러다가 열다섯 통의 편지가 한 다발로 묶여 전선으로 배달되었고, 그는 날짜 순으로 한꺼번에 다 읽었다. 병원 이야기와 함께 당신을 너무도 사랑한다고, 당신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고, 밤이면 그리워서 견디기 힘들다고 써여있었다. 그들은 휴전 후 그가 고향으로 돌아가 일자리를 얻으면 결혼하기로 했다. 루즈는 내심 그가 일자리를 얻어 자신을 만나러 뉴욕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미국으로 돌아갈 마음이 없었다. 그는 미국으로 가면 술도 마시지 않고 친구도 만나지 않을 생각이었다. 일자리를 얻어 결혼하기 위해 휴전이 되어 파도바에서 밀라노까지 가는 기차에 단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. 그녀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으려 했기 때문이었다. 밀라노역에서 헤어질 때 그들은 작별히 키스를 나누었지만 말다툼은 끝나지 않았다. 그는 그렇게 헤어지는 게 너무도 싫었다. 그는 제노바에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났고 루즈는 병원을 열기 위해 포르데노네로 갔다. 외롭고 비가 자주 내리며 보병대대가 주둔하고 있는 그 마을로. 비가 내리면 길이 진흙탕으로 변하는 그 마을에서 겨울을 보내는 동안 루즈는 이탈리아군 대대장과 사랑에 빠졌다. 난생 처음 이탈리아 사람과 사귀게 된 것이었다. 그녀는 마침내 미국으로 편지를 보냈다. 거기엔 이렇게 쓰여있었다. 우리 관계는 거저 아이들 불장난에 불과했다고. 미안하지만 언젠가는 당신도 나를 이해해 줄 것이며 오히려 나에게 고마워할 거라고. 봄이 오면 결혼하고 싶다고.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이들 불장난이었다고. 우리는 헤어지는 게 최선이라고. 당신은 꼭 성공할 거라고. 봄이 되어도 아니 그 후 어느 계절에서도 대대장은 그녀와 결혼하지 않았다. 루즈는 시카고로 다시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을 받지 못했다. 얼마 후 그는 택시를 타고 링컨 공원을 통과했다. 한 백화점 여저문으로부터 임질이 옮은 상태였다. 한 단조로부터 임질이 옮은 상태였다. 임질이 옮은 상태여서